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지금 어디 나와있어가지고 9시 방송을 11시에 할게요 집에 빨리 달려가서 11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으니 죄송하구요 채소연이가 어디 좀 왔는데 시간을 못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으니 죄송합니다 으가 추워라 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따가 11시에 뵈요 5시 일찍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추워 으 으 으 자 11시에 배울께요 사랑합니다 추운데 그냥 오늘은 추운데도 봄날수 같아요 그죠? 봄인거 같아요 11시에 뵙겠습니다 노래 소리도 들리고 좋다 11시에 뵙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